오는 13일에 데뷔 11주년을 맞게 된 그룹 BTS가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축제를 진행합니다.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오는 8일 정오,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2014년 BTS의 첫 단독 콘서트와 2017년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콘서트, 또 2019년 잠실에서 열었던 월드투어 공연 영상이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. 이번 행사는 BTS 데뷔 11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팬 축제인 2024 페스타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.